같이 갑니다 커맨드 하나 먹을 때마다 100개입니다 승패는 상관없어요 이기면 근데 승리 보너스 있습니다 커맨드 빨자 커맨드 빨자 커맨드 빨자 커맨드 빨자 커맨드.. 커맨드 퀸으로 하나 먹을 때마다 하나 먹을 때마다 한.. 한 개당.. 커맨드 한 개당 100개입니다 100개 미션이에요 승패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승리까지 한다 승리까지 하면은 승리수단까지 있다고 합니다 보너스까지 정말 개질어버리죠 커맨드 빨아야됩니다 아주 쪽쪽쪽쪽쪽 빨아야돼 한번 빨자 아주 달콤하게 달콤살벌하게 빨겠습니다 퀸으로 커맨드 띄워진 상태에서 먹어지나요? 예 먹혀집니다 커맨드 빨겠습니다 스토리존님 100개 사랑 스토리존님 100개 점점 추가로 하여 그럼 이겨야되네 반드시 그럼 반드시 이겨야되네요 그쵸? 어허야 어허야 라뽑이야 오쏘메야 아 첫번째 미션 존나 빡세가지고 그때 진짜 농담하려고 손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청자분들 진지하게 저 손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진짜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손가락이 진짜 인대 늘어나는 줄 알았어 인대 못 이기는 게임을 갖다가 억지로 이기다 보니까 인대가 늘어났어 진짜 진지 발루션 체켓 미마 팔로뿌 미마 팔로뿌 미마 팔로뿌 해드려버립니다 아이씨 드론 뭐해 아이씨 가다가 왜 멈춰 대롱님 열개 나있다 아하이 대롱님께서 열개팬가임승 말감사 엽드립니다 오 땡큐 알라비 방송 개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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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이 방송 개잼 뭡니까 뭐 이씨 오 정말 어 감사 엽드립니다 여기 정찰 와버려구요 상대가 커맨드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죠 펑커링 실하니 막말로 개잘어버렸쥬 상대 좀 하네요 심리전을 거는거 보니깐 좀 할줄 아는 그 테란이네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판 쉽지 않아요 아하이 질템님께서 천원원 정말 감사립니다 땡큐 알라비 이왕 방송긴거 여러분들께 최고의 방송은 어 최고의 힘있는 에너지있는 방송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웃으실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으로 방송합니다 막말로 인정? 그것은 씹인정이구요 멀티를 안먹냐 왜 멀티를 안먹냐 왜 아니 얘 왜 멀티를 안먹어 6년동안 건빵님 10개나있다 껄 쳐다 6년동안 건빵님 10개팽을 감사드립니다 쓰마감사드립니다 기호영 10시부터 기다렸어요 따하이 죄송합니다 오늘 낮방송도 하고 저녁에 ASL 중계까지 하는 바람에 좀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이 안되가지고 약간 늦어진점 여러분들께 정상참작 어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농땡이 부린다고 늦게 캔건 아닙니다 아 이거 쉽지않켰는데 이거 와 쉽지않켰는데 이거 와 쉽지않켰어 느낌이 뭐 멀티드랍이라도 할라는거야 왜 멀티를 안먹냐 이 양반 아 이거 뭐 뻘쪼드랍이야? 아 멀티도 안먹고 뭐야 뭐해 뭐해 아 이거 뭐 뻘쪼드랍이야? 아 멀티도 안먹고 뭐야 아 멀티도 안먹고 뭐야 뭐해 아Guys 아윗이라 아니 아치 아 아 아니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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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맨드를 왜 안 지워? 뭐야 얘 알키리야 설마? 진짜? 아니 커맨드로 안 지웠냐? 아..아이씨 아..얘 뭐야 게임을 왜 이렇게 아..야.. 야.. 아.. 아.. 어.. 아.. 반대적을 전해봅니다.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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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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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해줘 뭐야 first of all now 5 5 초조! 아씨! 막말로 개디라바리아찌 두개 인정? 오씨 인정 이구요? 막말로 개 디라바리아찌 두개 인정? 오씨 빵말로 씹들어버려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군요 빵말로 개 디러버려지 와아아아아아우 와아아아아아아아우 새끼 와아아아아아우 와아아아아아우 아우와와와와 왕왕왕왕왕왕왕 현재 두개먹은 모습이고요? 빵말로 깨질어버렸쇼 오우쉣 홀리쉣 아 씨낙 하이브안올렸네 젠장팔루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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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당당 그랬나 그그 그랬나 그그 그랬나봐 너를 사랑했나봐 이제와 혼자 남을 줄은 정말로 난 몰랐었어 사랑인걸 뭐고 나의 땅 3개 째구요 막말로 개질어버렸쇼 막말로 십질어버렸구요 막말로 질질싸버리네요 그렇죠 개질어버립니다 정신 못차리고있는 모습이구 헉 성큼좀 놀려줘야겠죠 그렇죠 멀티 빨리 안빠개지게 맞쇼 엄독성큼 발루션 재킷 니마 팔로스 팔로싼 정말 정신 못차리는 모습이네요 정말 정신 못차리는 모습이네요 스파이어 미리 올려줘야겠죠 그것은 막말로 수입인동이구요 도망갑니다 36개 주랭양각이구요 개질어버렸어 개질어버립니다 커맨단 하나 또 있겠죠 없네 시그럭 뭐냐 엄마 본적도 없나 없네 실하냐 뭐야 자 그럼 추가자건동되어 ¿아악? 분노래 강인차건동불로 투시베프 X같이 게임에서 지금 나와 그렸즈 박말로 씹지어버립니 캐 이겼다 와... 씨, 이겼다 이겼다 와 이거 이겼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 이겼다 미쳤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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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겼다 미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테란 방풀인지 아닌지 한번 검거로 들어갑니다 어 지금 연기인지 정말 소시오패스 연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에 딱 보면 알거든요 음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압니다 그 정찰하는 거나 게임하는거 보면 아니거든요 방풀인지 아닌지 만약에 만약에 딱 봤을 때 방풀인데 이런식으로 채팅을 갔다가 소름돋게 쳤다 그러면 소시오패스입니다 방풀 아닌척 지금 소시오패스 한건데 리플 한번 보면 알겠죠 안검사 출동각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정찰하는거 딱 보고 대형하는거 딱 보면 압니다 원베럭 원가스 느낌 아니까 정찰 개자식이네 이거 이런 개자식을 봤나 이새끼 완전 개쓰레기 소시오패스네요 시청자분들 예? 완전 개쓰레기 새끼인데요? 실화야? 뭐야? 방풀인데요? 예? 소시오패스인데요? 그러니까 방풀 아닌척 했네 방풀 아닌척 했네 지금 게임하면서 계속 실화냐 이거 뭐야 흐흥 흐흥 시청자분들 상대는 소시오패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상대는 소시오패스로 판명이 났어요 지금 개소름이죠 상대 소시오패스 정말 엽기적인 행각이네요 그러면서 클라킹 개소름 그러면서 마치 저를 몰랐던 것 마냥 일반인 대하는 것 마냥 소시오패스님 27개 나있다 소시오패스님께서 그것은 막말로 씹인정품 감사립니다 마치 저인줄 몰랐던 것처럼 이런식으로 쫄지마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채팅을 친다던지 게임을 뭐 족같이 한다던지 전줄 뻔히 알면서 지금 게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거 뻔히 알면서 버젓이 알면서 지금 상당히 재질이 고약합니다 예 상당히 재질이 고약한 놈이네요 보니까 소시오패스 기질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상당히 재질이 고약해요 게임하는거 딱 보면 그죠 개소름이네 요정거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풀 검거 완료 검거 완료